안녕하세요. 켄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수업에서 서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몇 퍼센트 정도 이해하고 있니?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그것도 영어로 물어보겠죠? 95%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나머지 5%는 그러면 나머지 5%는 내가 말하는 거에 vocabulary, 즉 어휘를 모르고 내가 말하는 단어들을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닐까? 라고 말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말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. How are you? 했을 때 그래서 What makes you happy? 그랬더니 오늘 책을, 스파이 패밀리 책을 사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 각각의 캐릭터들,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기다 했는지, 아 여기 있구나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심지어는 지금 노트 판서도 없잖아요. 왜 판서가 없냐면 판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를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이랑 말이 완벽하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저도 이걸 받고 아이는 지금 만화책으로 전권을 소장하고 있고 해서 좋아하는 데 저희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기억 안 나는 것들을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는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 0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말 굉장히 잘하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계획에서 세웠던 것이 오늘 비교급, 최상급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후회의 3문장 정도 이 부분을 잠깐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어요. 비교급과 최상급은 뭔지는 아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편성을 해줄까 합니다. 그 다음에 후회의 3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정법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다음 시간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뭔지는 알고 있고 숙제로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숙제가 두 개로 나가고 있죠. 하나는 안키에 넣어주는 숙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퀴즐렛으로 하는 숙제가 있는데 네,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퀴즐렛으로 내는 숙제는 약간 더 글쎄요.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개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비교급, 최상급은 숙제를 퀴즐렛 쪽으로 좀 편성을 해주고 후회의 3문장과 가정법은 다음에 조금 더 가르치고 넘어갈까 합니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말을 너무 잘해요. 듣는 것도 너무 잘 알아듣고 그냥 영어를 너무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. 저희 그냥 신나게 얘기하고 있어요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